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폭로로 시작된 이른바 정의연 사건 수사가 넉 달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검찰은 윤미향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 기부금품법 위반과 준사기 혐의 등 6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특히 기부금 가운데 1억여 원은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노도일 기자가 먼저 보도하겠습니다. 정의기억연대 전 이사장이자 정대협 전 대표였던 윤미향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는 무등록 기부금품법 모집 등 모두 6가지입니다. 위반 죄명으로 보면 보조금관리법 위반과 준사기와 횡령, 배임 등 총 8개를 나뉩니다. 검찰은 윤미향 의원이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보조금 3억 6,750만 원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유권을 갖추지 못했으면서도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속였고 거짓으로 인건비 보조금을 타내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위한 정비 등으로 모금한 뒤 개인적인 용도로 1억여 원을 썼다는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중증 치매였던 길원옥 할머니가 여성 인권상 상금으로 받은 1억 원 중 5천만 원을 정의기억재단에 기부하게 하는 등 총 7,920만 원의 기부금을 내게 한 것은 준사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안성심터를 시세보다 높은 가격인 7억 5천만 원에 사들인 것은 업무상 배임 혐의라고 봤습니다. 정대엽 시절부터 윤희원과 함께 일했던 김모 전 정대엽 사무처장도 일부 혐의 공범으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다만 정의안 회계 부정 의혹의 출발점이던 일부 회계 부실공시 문제에 대해선 처벌할 규정이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